전 출중하기에 세자빈을 간대하려는 것입니다. 우연히 대감의 의식을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. 한해박인 교역을 받은 연유기술과는 달리 원석 같더군요. 아니, 그게 이 빈협값을 정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? 이 금빈여의 무슨 짓을 해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.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가격을 쳐주십시오. 약재를 도울 줄 알 뿐더러 공감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. 흉퉁이 치지 말고 빈협값을 제대로 쳐주시오.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 어이가 눈뜨고 코백안의 현장을 어찌 눈뜨고 그냥 지나치겠어? 최소 30량은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아니 10량이라니요? 세자빈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차질이 있겠습니까?